지난 10월 18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약간은 특이한 형태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인천에 기반을 둔 음악 기획자와 평론가, 음악을 애호하는 시민 등이 모인 한 음악 동아리가 부평 에스컴 기지의 역사와 과거 인천 록 음악 씬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감상의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헌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음악 감상회면 을에 함께 감상하는 관객이나 시민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 자리는 세대의 카메라와 그 뒤에 위치한 방송 장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 음악 감상회라면 사실 이 장비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것을 음악 감상회에 설치했을까요? 사실 관객 대신 이런 전문 장비들을 자리하게 만든 건 바로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동아리의 부탁을 받고 평소에 쓰던 카메라들과 생방송 스위처 등의 전문 장비들을 갖고 가서 이 음악 감상회를 온라인으로 송출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거죠. 공식 방송사에게도 쉽지 않은 생방송을 그것도 저 혼자의 힘으로 송출하는 것은 실로 고역이었습니다.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음악 감상회를 진행한 주최 측과 두 명의 진행자들도 관객 대신 세대의 카메라를 관객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낯설었다고 합니다. 당초 두 분의 진행자들은 원래 관객과 함께 대면 감상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이 모든 환경을 바꿔놨던 거죠. 낯선 환경이 흥미롭기라도 하면 다행일 텐데 현장 스태프 외엔 아무도 없는 허공에서 이야기를 펼치는 건 아무래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처음 이런 걸 해봤는데 사실 대면으로 하는 감상회보다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대면으로 감상회를 진행을 하면 음악이 나가고 있는 중간에 음악 듣는 분들의 표정이나 그런 걸 보면서 이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든지 이 음악은 음감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든지 이런 생각을 좀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리액션이 들어갈 텐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건 물론 비대면 감상을 해도 채팅창을 통해서 그런 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하고 또 표정을 보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요. 처음에 비대면 준비를 할 때는 일단 어려움도 많았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관객들의 반응이나 관객들과의 소통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실제 한국 대중음악 업계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순한 맥빠짐을 넘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계 중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지난 여름에 발표한 집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소되거나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제된 공연 및 음악 행사들로 인해 발생된 피해 규모의 추산치가 무려 900억 원대에 육박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제 업계 전반을 비롯해 인디에서 활동 중인 기획자들이나 음악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음악업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은 피해가 수천억 원 규모일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잘 알려진 스타들을 제외한 뮤지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시국 전에도 익히 알려져 왔던 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어려움이 더 심화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음악인들은 공연부대 예술을 하는 뮤지션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처음에 뭐 한두 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취소가 돼도 아 그래 뭐 이렇게 연습을 하지 뭐 또 다시 좋아지면 또 좋은 곡으로 만나지 했는데 이게 계속 가니까 6개월 이렇게 7개월 이렇게 가니까 모든 공연들은 취소가 되고 또 취소된 것은 다시 어떻게 불러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그거로 인한 경제적인 파격은 그거 뭐 말로 못하죠. 정부나 인천시 그리고 부평구도 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부평구는 그만큼 예술활동이나 거주 예술가들의 수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호소도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좀처럼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부평구 문화재단의 관계자들을 통해 부평구와 문화재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일선의 행정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거나 체감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기를 맞은 뮤지션 및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자 하는지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전달해보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답변이 마련된다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였죠.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의 상황 속에서 부평구나 인천시, 정부 혹은 이들의 산하 기관들을 통해 예술가, 특히 대중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에게 해주겠다는 지원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각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최근 이런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원을 통해 그들이 제대로 또 옳은 방향으로 성장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따릅니다. 형평성을 우선해야 하는 공적기관이라는 특징 때문에 지원사업 대부분은 공모후 경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의 시국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은 이 지원금이라도 따내기 위해 일종의 쟁투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며 때로는 예술인들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뉴스화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은 수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비대면 공연을 비롯해 이렇게 예술인들의 활동 증빙 후 지원되는 사업들도 대부분 공모와 경쟁이라는 엄한 현실에서 이겨야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에 선정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뮤지션들 다수는 일종의 보람보다 지원을 받기 위한 의무 이행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음악가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싶어도 공적기관의 딱딱한 행정처리 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일선 예술가들의 설명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쪽에서 코로나 지원 영상 사업 그런 거를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공연하는 영상을 3억 정도가 10분 내외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면 페이를 지급받는 그런 사업이었고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팀들한테 페이를 나눠준다는 그런 취지는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내려온 그런 지침들이나 그런 게 소통이 너무 안 돼서 좀 답답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2015년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의해 음악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부평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등을 통해 제법 적지 않은 장비와 시설들을 갖추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넓은 공연장을 통해 비대면 콘서트를 하거나 음악과 관련된 대시민 강의나 포럼 같은 것도 가능한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비대면 공연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부평구문화재단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역의 뮤지션들을 상대로는 이런 장소들을 무료로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장소에 대한 제약을 받으며 어렵게 활동하는 뮤지션들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들을 무료로 빌려준다면 나름대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하드웨어는 부평구의 예술인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열쇠는 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시국 전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부평구문화재단의 경우 올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할 2차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인천지역 문화재단 4곳의 직원들은 평시에도 비교적 업무가 많은 편인데 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부평구에 적지 않은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보니 당장 위기에 처한 예술가들, 뮤지션들을 챙길 만한 손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악도시 사업을 완료하고 문화도시 선정을 하기도 전에 뮤지션들, 예술가들이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는 결코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급함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세계가 무엇이며 그 예술세계가 부평구의 지역적 특징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바로 지금 그 예술가들, 뮤지션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충분히 그들의 실제적인 입장을 물어봐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놓고 특정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어떤 지원 같은 것은 이제는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의 로컬 씬, 부평의 지역에서의 어떤 음악 씬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새로운 밴드들이 또 생겨나고 또 그런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새로운 것들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음악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목표는 사실 부평구가 꾸는 큰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부평구와 문화재단이 분주하게 행정력을 집중하는 건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이 기관들과 함께 큰 꿈을 같이 꾸어야 할 뮤지션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보다 위기에 처한 예술가들을 향해 제안될 대안이 더 시급할지도 모릅니다. 부평구와 부평구 문화재단 소속원들의 지혜와 이들을 응원하고 때로는 우려하는 외부의 지혜가 함께 모아져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배영수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